안녕하세요. 상구상구주상구 주식비상구입니다. 자, 이번에 LS버트리얼즈 한번 알아볼 건데요. 저희 LS버트리얼즈 같은 경우에 제가 상장 전부터 계속해서 찍어서 올려드렸던 종목이고요. 실질적으로 수익도 많이 내드렸던 종목입니다. 자, 하지만 주가가 무너지고 나서 영상을 계속 안 찍고 있다. 제가 오랜만에 다시 한번 현재 영상을 찍어서 올려드리는 만큼 다시 한번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영상 시작 전 구독, 좋아요 꼭 한 번씩 부탁드리고요. 영상 뒤쪽에는 히든 종목, 한 종목 넣어놨으니 꼭 영상 끝까지 시청 부탁드립니다. 자, 저희 LS버트리얼즈 계속해서 주가가 올라가지 못하고 계속해서 현재 눌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같은 경우에는 이 2만 5천원, 자, 안목적인 라운드 피겨 자리라고 보셔도 좋고요. 뒷자리가 0, 0, 0으로 끝나는 자리이거나 앞이 1이나 5가 들어가는 자리는 안목적으로 지지를 받거나 저항을 받는 구간이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오늘 같은 경우에는 윗고리가 길게 달려있는 걸로 보아 계속해서 눌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습니다. 자, 중요한 건 3월 12일 같은 경우에는 3개월차 라건물량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112만 주나 나오는 만큼, 자, 이날은 주가가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겠죠. 자, 하지만 이 전날부터도 주가는 눌릴 수 있다는 점을 꼭 기억을 해주셔야 되고요. 자, 하지만 주가가 눌리기 전에 다시 한번 주가를 뛰어올리는 작업을 반드시 걸쳐야 되기 때문에 현 시점에서 다시 한번 주가는 반등을 할 수밖에 없다는 점 꼭 기억을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현 시점에서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는 상태에서 저 물량이 쏟아지게 되면 당연히 세력들 같은 경우에도 손실을 볼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주가를 끌어올려서 개인들한테 떠넘겨야 수익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는 점 꼭 참고를 해주셔야 되는 거고요. 저희 LS 머트리얼즈 같은 경우에는 현재 다른 악재가 있어서 주가가 계속해서 눌리는 게 아닌 현재 같은 경우에는 재료가 없죠. 소진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고요. 자, 하지만 상세하게 보게 되면 찾아보면 재료는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수급이 현재 많이 내려갔다는 게 가장 큰 이유고요. 자, 하지만 주가를 끌어올리기 위해선 수급을 쏠리게 하기 위해선 당연히 호재거리에 대한 재료들이 등장을 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저희 LS 머트리얼즈 제가 2개월 전부터, 즉 상장하기 전부터 계속해서 찍어드렸던 영상이고요. 굉장히 영상도 많이 올려드렸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제가 상장 당일부터 계속해서 타점을 같이 잡아 드렸던 종목이고요. 상장 첫날에도 9시 03분에 2만 천원의 타점을 잡아 드렸던 그런 종목입니다. 자, 뿐만 아니라 분봉으로 잠깐 바꿔서 보게 되면 제가 연속으로 타점을 계속해서 잡아 드렸었을 때도 있었습니다. 자, 지난 1월 2일 같은 경우에도 제가 4만 4천원의 매수가를 드렸었고요. 즉, 이 밑구간에서 제가 타점을 한번 드리고, 자, 거꾸로 1월 3일 같은 경우에는 반대로 당연히 매도가를 드렸었죠. 즉, 이런 저점에서 사서, 이런 고점에서 팔고, 자, 다시 한번 이 같은 날 다시 한번 재진입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1월 4일 바로 매도 진행을 다시 한번 또 했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보여드리는 이유는 이런 저점에서 사서, 고점에서 팔고, 다시 저점에서 잡아서, 고점에서 팔고, 자, 이런 식으로 반복을 했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주가가 올라간다고 해도 일자로 올라가는 게 아니라, 이런 상승 파동 속에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고요. 당연히 올라가는 종목이었기 때문에 가만히 들고 가도 수익을 봤었겠지만, 자, 요즘 트렌드 같은 경우에 그냥 저점에서 사서 계속해서 들고 가기보다는 수익을 챙길 수 있을 땐 꾸준히 챙겨가셔야 된다는 이야기고요. 이런 저점에서 사서, 이런 고점에서 예를 들어, 자, 50%의 비중을 덜어내게 되면 다시 한번 이런 저점이 왔을 때 수입봉 금액으로 다시 한번 재진입을 하면 되는 거고요. 거꾸로 주가가 더 올라가버리게 되면, 자, 전량 다 매도를 하면 되는 거죠. 즉, 한번 비중을 비워주시게 되면 주가가 내려가도 상관없고 올라가도 상관없는, 자, 이런 상황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요. 자, 거꾸로 주가가 내려간다고 해도 일자로만 내려가는 게 아니라, 여기서도 항상 이런 파동은 존재를 한다는 걸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여기서도 이런 저점, 자, 고점만 잘 잡게 되면 충분히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이런 고점 자리를 놓친다고 해도 다음 고점이 왔을 때, 자, 매도를 진행을 하게 되면 손실이 아닌 결국 수익을 볼 수 있다는 이야기죠. 자, 그런 만큼 혼자서 이 타점 잡기 어려우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자, 위에 번호 4892967161로 LS, 자,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제가 타점 나올 때마다 보내드릴 거고요. 이 타점을 받고 진입을 하시고 나가고는 자유죠. 하지만 저점과 고점, 자, 지지선과 저항선을 확인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꼭 확인을 한 번씩 해보시길 바라고요. 자, 현재 구간에서는 이 2만 5천원 구간 깨고 내려가게 되면, 실질적으로는 현재 이 중간 구간에 아무것도 없죠. 그 말은 이 아래 구간까지 일단 내려올 수도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하지만 현재 3월 5일이고 다음 주 12일이, 락업 물량이 나오는 날이다 보니 11일, 12일에는 주가가 당연히 눌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 말은, 자, 오늘부터 해서 수요일, 목요일, 금요일, 이 3일간 주가가 한 번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고요. 당연히 주가가 올라갈 때, 자, 이 목표가를 잘 잡아서, 자, 항상 매수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매도 타점도 굉장히 중요하다 보니, 자, 일부 비중을 덜어내 주시길 바라고요. 자, 하지만 이 3만원 구간 같은 경우에는 매물들이 현재 많이 쌓여 있는 만큼 단기적인 목표로 잡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항상 수급을 꼭 체크를 해 주셔야 된다는 거고요. 자, 중요한 건 당연히 신규로 들어가시는 분들이랑 기존에 있던 기존 주주님들이랑 당연히 틀리게 접근을 해야 된다는 점 꼭 기억을 해 주시길 바라고요. 기존 주주님들 같은 경우에는, 자, 물려 계신 구간, 그 구간도 알려주시면 거기에 맞는 전략도 같이 보내드릴 테니, 자, 위에 번호 4892-967-161-LS, 자, 이렇게 두 글자만 꼭 보내주시길 바라고요. 자, 추가적으로 기존에 제가 추천드렸던 이 매집주 같은 경우에는 마무리가 잘 됐었고요. 이후에 제가 2차로 다시 한 번 이 매집주 진행을 했었죠. 하지만 이 2차 매집주, 1차적인 매수는 현재 끝이 난 상황이지만, 아직 2차로 진입을 할 수 있는 이 매수의 기회가 남아있는 만큼 같이 2차로 진행하실 분들은, 자, 위에 번호 4892-967-161-LS, 자, 매집주, 자, 이렇게 보내주시면 같이 2차 매집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고요. 자, 이번에 추천드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자, 양자 컴퓨터 관련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기본적으로 최근에 수급이 이동하고 있는 이 섹터들 현황을 보게 되면, 2차 전지부터 시작을 해서, 자, 이 다음으로 넘어갔던 게 AI 반도체 섹터였죠. 그 후에 현재 저희 초전도체 섹터로 수급이 넘어온 상황이지만, 이 다음으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섹터 중 하나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자료 같은 경우에는, 자, 원래 유료 회원님들한테만 나가던 정보입니다. 자, 하지만 총 10분 한정으로 현재, 자, 무료로 지금 타점과 함께 이 종목 같이 드리고 있습니다. 자, 현재 그 종목 중, 자, 한 종목이라고 볼 수가 있고요. 최근에 계속해서, 자, 외인들과 기관들의 매수세가 엄청나게 들어왔다는 거고요. 중요한 건 이 차트만 보더라도 전형적인 매집주의 형태인 걸 저희는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자, 지난 2020년, 자, 무려 4년 전이죠. 자, 이때도 주가를 엄청나게 빼다 갑자기 엄청난 거래량이 들어오면서, 자, 대시세를 한번, 자, 분출을 한 적이 있고요. 그 후에 거래량이 한 번씩 들어올 때마다 주가가 급격하게 올라가는 모습들을 계속해서 보여주던 종목입니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건 최근 동향을 살펴보게 되면, 자, 이미 이 정고점을 다시 한번 트라이를 해주게 되면서, 이 앞에 있는 물량들을 현재 다 소화를 시켜줬다는 이야기이고요. 자, 2020년도에 나왔던 이 거래량이 현재, 자, 빠져나간 흔적이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 말은 이 매집하는 기간이 길었던 만큼, 이 기간에 비례를 해서 더 올라갈 수 있다는 거고요. 다시 한번 이 정고점을 뚫어주는 순간, 자, 이 위에 고점, 즉 역사적 신고가, 다시 한번 이 역사적 신고가까지 올라갈 수 있다는 이야기고요. 자, 여기서 중요한 점, 강한 거래량이 들어왔고, 이미 정고점을 트라이를 해줬고, 주가를 당장 올려줄 수 있는 종목인 만큼, 같이 탑승하셔서, 자, 수익 보실 분들은, 위에 번호 4892-967-1, 여기로 후속, 자, 이렇게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이 종목, 타점, 같이 해서 보내드리도록 할 거고요. 큰 금액이 아니더라도, 소액이라도, 같이 진행을 하셔서, 자, 수익 같이 챙겨나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자, 마지막으로 구독, 자, 좋아요 꼭 한번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